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 TSI입니다. TSI는 2차전지 전국 공정의 믹싱 업체인데요. 쉽게 말해서 장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발주가 안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생산을 많이 못했었고 납품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을 했었고 주요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인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재규모 투자 집행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매출액이 한 1,410억 원, 영업이익이 127억 원 정도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당연히 이제 지금 사업 초입기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다소 적게 늘어나긴 하겠지만 전년 대비 흑자전환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고요. 이런 부분에서 TSI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정고적 부분, 매물이 많이 쌓이는 매물대 부분이 13,000원, 혼절가는 가격 하단 이탈하는 가격인 만 원입니다.